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세팅을 바꿨습니다. 에잉? 미안해요. 난 공격할 생각이 없던데. 안에서. 안에서. 아 죽일 생각 없었는데 조전 안하는게 맞추기 더 쉬워 2층 아 뭐야 한두개가 아니야 아 건드리지마 응 뭐지 어 금방 게임 잠깐 못췄다 아 잘 안보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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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짜증나는데 와봐 와봐 온톤이 와 어어 아 피 없어 아 이 로봇 자키 진짜 너무 싫어 어깨 체력 채우고 저게 전기를 매기고 뒤를 쳐야되는데 전기를 매기고 쇼크 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전을 했을 때 반동이 너무 커 음 조준을 하면 반동이 너무 커서 맞추기 힘듭니다 이 총을 정말 조준을 하는게 더 힘든 총이라니 원한 cultivated 아 aged 안되는거 거 음 실력에 관한 눈뽕 말씀하시는건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눈뽕 아 이런던 종류의 눈뽕 아 갖고 있는 거 다 내나 아기 자식아 여기 왜 이걸 만들어놓은거지? 지금까지의 스토리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스토리가 그냥 천상계 같은 곳에 얘가 왔는데 무슨 여자를 구했어요 여자를 구해서 지금 그 무슨 비행기 같은 거를 탔는데 여자한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여자한테 몽키 스패너빵 맞아서 기절해 있다가 어떻게 돼서 무슨 반항 반항 세력 그런 반란군 같은 애들이 그 비행기를 점령을 해서 지금 그 반란군 애들이 지들 강제로 도우라고 해서 도우기 싫은데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야 어디가 왜 떨어뜨리고 하는 거야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이런거 좀 열지 말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썽을 부려요 고 고 아 아 아 으 죽어 아 오! 탄약이 없어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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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발리건? 왜 이리 써 이거? 도망간다! 나 이거 써봐야지 엄청 센데? 맞으니까 엄청 아파 카빈 그대로 쓸까? 아 안써 샷건세기 아 저걸 타는건가? 죽어 안녕하세요 민중 헌트맨 카빈총? 버스트컵 아니야? 일부 스나랑 이거 써야겠다 아 귀찮게 하시네 이 분 안 내리지잖아 아 오 뭐야 오 오 오 떨어지면 죽어요 오 오 여자가 살려 줬다 여자가 살려줬다 우리에게는 거짓말이 가능할 것 같아 네! 그냥 이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필요한 것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얻을까? 우리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빙튿디, 파크에 있는 건 가야 될 것 같아 뭐하니? 파트너님? 하... 너는 지옥이야, Mr. DeWitt 그리고 지옥이야 넌 내 영국의 의미는 내 것만으로 가르치다 음.. 파리 보내준다니까 파리 보내줄게 나이스 나이스 좋구요 제 조사에 상관해서 건강함만 못할게 걱정하시네 당신은 아들로 상관한 행동 alone 그를 고름 Ei 음, 유명한 고전? 그들이 다avier 골고루じ다 당신은 빼빼로 자세히 귀한 아이쿠 여러분, 남의 가방이 보고 알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이네도 경험할게 그들에 대해 물어봐 그들이 아이야되나 어디서가가가야 그들들은 가입에 벼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상관없는 것만autest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상관없는 것일 뿐 좀 들고 갈게요 발리건 데미지 항상 발리건 이거 엄청 센 것 같아 손대포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던데 핀크톤 선착장 저의 필드사님은?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데이지 피츠웨이 그녀는 좋은 히로우나 그녀는 좋은 히로우나 그녀는 좋은 히로우나 사람들 앞에서 스나를 들고 다녀도 아무 신경도 안쓰는구나 그녀는 그녀는 좋은 히로우나 우리는 좋은 히로우나 도움이 없을 것 같다 그는 무슨 히로우나 무슨 히로우나 어떻게 히로우나 어떻게 히로우나 어떻게 히로우나 어떻게 히로우나 어떻게 히로우나 뒤로 가보입시다 심지도 예전에 해봤죠 4는 안해봤고 3는 해봤습니다 아주 너무 히로우나 너 기술 좋잖아 와우 나이스 너는 서비스에게 이 사람이 소변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만 죽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땅 그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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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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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죽어요 저건 내꺼에요 정크랫 조준하기 너무 힘들잖아 아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 아 오케이 원샷 넘길 일단 짜증나는 얘부터 죽이고 죽어 음 고마워 돈 돈이 부족한데 탄이 일단 이건 두개밖에 없고 스나탄도 별로 없는데 타널보충을 해야겠어 타널보충을 해야겠어 뭔가 죽을게 있을거 같은데 없네 없나 음 음 기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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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고 일로 가봅시다 타널보충 내 어머니 그 타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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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천국은 무엇인가요? 왜? 그 비이예요! 그 비이예요? 휴게이션을 보냈어요? 그 비이예요? 병원을 보냈어요! 제 친구들!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이예요! 그 비이예요! 저 자세히 가야죠, 저희는 오늘의 어이었요! 그 비이예요? 그 비이예요! 그 비이예요! 백인의 어이었요! 그 비이예요! 내의 의도요! 그 비이예요! 그 비이예요! 난 어떤지 안정든지 그 비이예요! 결혼자 자, 그녀의 가정은 한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랄까? 이제, 몇명은 말해, 생각하다보니 말해, 왜 저희는 그냥 기업의 은행이 좋은 정보가에 도움이 되어야 해? 내가 널 말할 수 있으믄, 내가 너의 은행을 흘러내려야, 너의 은행을 그쪽으로 정리한 사람을 잃어, 그쪽으로 정리한 정보가에 놓는 것 같다는 것 같다 특별한 가격이 특별한 가격에 핀크 직원으로 만들어집니다 Mr. DeWitt, 핀크 등에 반갑습니다 여기 그곳에 방문을 찾을 수 있도록 그곳에 방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핀크가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미스 그런데, 미스 핀크의 관심은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왜... 죄송합니다, 미스 하지만 여자들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은 Mr. Fink도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매그넘 같은데요 아 아까 저거 업그레였는데 더 나아까워 내가 좋은 뉴스가 없지 뭐 생각해? 군스미트에 가고, 그 칼툴을 가고 14, 14, 10, 10 그리고 그는 나 10, 29, 5 여기가, Booker Chen Lin, 군스미트 시간대로 경매를 하네 아 뭐야 장난아 아 뭐야 왜 갑자기 때려 메르시 메르띠 살려줘 갑자기 쟤들 왜 나 때려 아 아 뭐 했다고 때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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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안 부수고 가도 될 것 같애 차에 이거 쓰는 게 낫겠다 딜 엄청 세네 안 부수고 안 부수고 고맙고 그 노래는 처음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분이 그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